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영상인 줄 알고 기대하고 들어오셨는데 왜 제가 나왔냐면 배틀그라운드 영상은 물론 지금 이 영상 뒤에 있습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죠? 또 그거 설명 안 해주시면 또 섭하신 분들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장면 3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 3개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새 영상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제 설정 하나도 안 바꾸고 사용한 설정에서 우클릭을 빠르게 딱 클릭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보인 영상은 느린 클릭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근데 이렇게 클릭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3인칭 줌만 쭉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딱 풀리면서 정조준으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청나게 오래 끌면서 정조준까지 갔을 때 최대한 느리게 마우스를 떼면서 정조준이 되게 만들었을 때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설명해드릴 정조준만 따로 길을 설정을 한 상태로 버튼을 클릭한 상황입니다. 세 가지 배교해보면 굉장히 속도 차이가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후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정조준 모드를 따로 설정을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바로 스코프로 변환이 되지만 기본 설정에서는 클릭했다 뗄 때 정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클릭했다 떼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정조준만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급한 상황에서 그 우클릭을 조금이라도 늦게 떼면 정조준이 되는 속도가 더 느려지기 때문에 프레임 차이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우리 기본 설정에 빠른 게 약 2프레임 정도 손해를 보고요. 기본 설정에서 느리게 우클릭을 했을 경우에 약 10프레임 정도 손해를 봅니다. 60프레임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60프레임 기준에서 2프레임 차이는 약 33.3ms고 10프레임이면 166.7ms입니다. 거의 0.16초 정도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느리게 클릭했을 때는 빠르게 클릭해도 0.03초. 이게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니터나 마우스 관련 옵션을 찾을 때 1ms라도 더 이득을 벌이기 위해서 좋은 마우스나 좋은 모니터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 옵션 하나 차이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꿔가지고 따로 옵션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들어오셔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컨트롤 들어가시면 아래 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키 내리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립니다. 여기에 조준, 스코프 모드 그리고 조준 그리고 스코프 모드가 3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정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조준 스코프 모드의 우클릭,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할당이 돼 있고 나머지 2개는 할당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스코프 모드가 우리가 말하는 정조줌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 줌 모드예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조준 이거는 3인칭 줌. 보통 샷건이라든지 SMG 같은 거를 정조준하지 않고 지향사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무기를 쏘지 않더라도 지향사격 이거 3인칭 줌 자세로 변경을 했을 때 그쪽 방향, 편향된 방향으로 시야 확보가 더 되기 때문에 이제 벽을 끼고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선 할당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의 왼쪽 윗버튼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마우스 말고 키보드 쪽의 버튼으로 바꾼다면 손가락이 좀 꼬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마우스 안에 있는 버튼 중에 하나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유저 같은 경우는 알트 우클릭 이런식 컨트롤 우트클릭 그래서 이렇게 키를 여러 개 선택을 해서 세팅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세 개도 가능해요. 컨트롤 알트 우클릭처럼 세 개도 가능해요. 뭐 마음대로 설정하세요. 편안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아까 전에 영상에 보셨던 대로 굉장히 빠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의 그 세 가지 상황을 동시에 똑같은 화면에서 시작 부분을 맞춘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뒤에 나올 배틀그라운드 영상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정조전 옵션을 적용한 상태로 찍은 영상들만 있기 때문에 이제 저의 빠른 반응 속도나 이런 거를 정조전 옵션을 바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 전의 영상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음 고마워 갑시다 아직 총소리 안 들여있거든요 6명 떨어졌으니까 4명 5명 더 남았습니다 존버가 있네 저거 안돼 이건물이네 어 오 이거 안맞았네 어 맛도 잘 알았는데 스카 좋아요 으아악! 새겨져! 흐흐흐흐 아핳핳핳 흥 에이 갈기면서 올라가면 되요 우지의 좋은점 프리파이어 나갑시다! 포친계에서 포칭계 안에 싸는 곳 보다 나가는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다 잡고 나가려면 죽을 수도 있어서 그냥 나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어? 저거 뒤에 살아 펜트 스키 야 왜 쫓아오니? 너 뭐야? 이런 변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북쪽으로 갑시다 아 차 구해서 가고 싶은데 차 스포니 차가 없습니다 걸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키를 아예 빼버린 건 숨 참기만 뺀 거고 이거는 키를 분리시켰어요 아예 분리를 시켰지 아예 빼지는 않았습니다 어 분리만 시켰어요 분리만 어? 쟤 나 봤다 와 M24 너무 아프고 수류탄 있니? 왜 이렇게 저 달려오니? 왜 이렇게 저 달려오니?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아닌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려 오 저기부터 다수 다행이다 아 발소리가 안 들려서 하... 뒤질 뻔 아 어디갔지? 여기 1평측도 괜찮긴 한데 아 여기 어디가야겠지? 연료가 없거든요 연료가 없거든요 여기 사람 아니야 이거? 사람이다 너무 좋고 아 저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뭐지 뭔가 금방 풀이 안 보일 때 살짝 보이길래 뭐지 쟤? 사람이 저기 왜 누워있지 안 했는데 진짜 사람이었어 어 저기 위에 야 이걸 가야돼 아 이거 저 1평 집 들어가 못 나오는데 여기 1평 집 들어가 못 나가요 아파트로 하... 아파트로 가기도 애매한데 아파트로 가자 것각... ... ... ... ... ... ... ... 카빠가.. 카빠 상태가 되게 좋네요 아 아파트 진짜 자기장 밖으로 걸리네요 먹는거 같은데.. 쟤 뭐냐.. 쟤 뭐하냐.. 변태인가 보네.. 그러자.. 아 여기 온다.. 아.. 형.. 형 오지말지.. 여기 왔다 가면 안될까? 옆으로 가지? 오지.. 길.. 열.. 열세명 엄청 많이 남았어요 와.. 걸친다 걸친다.. 걸쳐서 걸쳐서.. 이 집 나와야 되고.. 아파트 다 나와야 되거든요 아파트 다 나와요 아니.. 아니 왜 안죽냐.. 스카가 이렇게 단속이 느렸었나? 스크스.. 저쪽 킬 시켰고.. 다.. 킬 시켰고.. .. 넘 못오고요.. 20초.. 저 집 안나올겁니다.. 다른 아파트들이 다 네 쪽으로 올거 같은데.. 쾅! 정말 뻔이고 뛰어봤자 어차피 버그로 맞으면 뒤지는데? 어차피 와야 되죠? 3명 1명? 1명? 그리고 나머지 1명 여기 있겠죠? 가야되고 망했고 아 이거 치킨 뜯기 힘든데? 내가 나갈 수가 없는데? 일단은 카오팔이 1명 죽였고 밑에 있네가 죽은게 아닌거 같은데? 아 밑에 있네가 안죽어졌어 카오팔은 여기있고 여긴 집이 죽었어요 앞에 조지고 저 돌 먹으면 이깁니다 아 돌 먹은게 아니고 이쪽으로 달려 저 나무 먹으면 이깁니다 저기 한명 그다음 종 Stefan 아 수리탄 형 제발 세벡 개같아요 개같아요 아아... 주먹쥬 아니었어도... 주먹쥬 아니었어도... 아 아까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